이데일리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수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의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시켰었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 이틀이 지나서 연준 구성원들이 긴축 전책을 더 높게 강도 높게 지속하자는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약세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9월 들어서 계속 약세 장세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크게 약화됐는데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9월 장세 중에서도 급등매매 초급등기법의 어떤 기준 조건을 만족한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있지만 그동안 강의했던 급등매매 시일 패턴 매매기법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다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오늘도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칠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칠판 강의에 이어서 HTS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강째인데요. 지금 지수의 어떤 하락폭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9월 들어서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과연 이 초급등주 패턴 매매기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어떤 이륙을 준비하던 어떤 테마성 종목들도 지금 눈치보기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지수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바닥으로 향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급등매매 전문가와 함께 그동안 학습하셨던 바닥탈출 기법으로 앞으로 향후 접근해야 될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풍선 기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상승장에서 이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을 경우에 풍선 기법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역풍선 기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풍선 기법. 그동안의 세력들이 어떤 풍선 기법으로 1차 매집을 했던 세력들도 지금같이 조정 하락폭이 깊어지는 장에서는 2차 상승을 바로 상승시키지 않고 하단으로 주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역풍선 모양을 만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기법은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많이 응용을 해드렸던 풍선 기법이 아니라 역풍선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급등주 풍선 기법. 그동안의 지난 강의 시간이라든가 지지난 강의 시간에 1차 급등을 시키면서 화장품주 관련 주들이 풍선 모양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품주들이 이런 어떤 풍선 기법의 모양을 만들어놓고 2차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9월 들어서 하락폭이 깊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하단으로 캔들이 이탈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관 조정을 해서 왔을 때 캔들이 풍선 통로 하단은 뭐라고 그랬죠? 하수도관. 하수도관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차 구간에서 어떤 매집을 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수의 상승 반전을 이용해서 그 포인트를, 지수의 하락 상승 반전을 기다릴 거라는 얘기죠? 그런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풍선 기법의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메리치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8월에 이미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었잖아요.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통로 상단에서 노란색 음영 그 자리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9월 들어서 굉장히 하락폭이 깊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한 우상향을 가면서 두 번째 풍선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리치 금융지주는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가 1차 매수 단가는 약 5만 원이 될 거고 2차 매수 단가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또다시 한번 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5만 5천 원 자리 지금 지수의 하락폭이 깊어서 웬만한 종목들은 급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꾸준히 누군가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삼양식품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달에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죠? 삼양식품 하면 우리가 이제 라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삼양식품에서 수출하는 라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1차 매집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풍선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꾸준히 해놓으시면 이번 주나 추석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하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메리치 금융지주 지수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급등 수익은 주지 않더라도 양호한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역풍선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역풍선 기법이죠? 이 종목을 대략 매집을 한 세력들이 이 종목을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풍선 기법이 기본이죠. 그러다가 중심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어떤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런 지수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지수가 굉장히 이수페타시스 세력이 이 종목을 여기서 바로 급등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 나오죠? 바로 역풍선 기법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종목을 밑에서 여기서 잘 보세요. 밑에서 역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먼저번에 강의를 꾸준히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이수페타시스를 아마 이 자리 만 원대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종목은 역풍선 기법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이 시작되면 바로 엄청난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역풍선 기법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5일선과 11선의 어떤 이격도를 좁히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변곡점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첫 번째 변곡점, 두 번째 변곡점, 세 번째 변곡점.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은 어떤 역풍선 기법의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꾸준히 우상향 종목은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어떤 조종을 보이거나 하락장으로 접어들어서 역풍선 모양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풍선 기법, 역풍선 기법 한 번, 그리고 변곡점 기법이 어떤 세 번에 거친, 총 네 번에 거친 매수 급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추석 이후에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세력들이 매집해놓았던 종목들이 바로 2단계 자리에서 급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수에 눌려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런 역풍선 모양을 만들고 추가 2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와중에도 바닥 탈출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생을 했죠. 바닥 탈출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바닥 탈출,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모든 2평선들이 보통 역배열이 많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51선 이런 역배열이 향후에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9월 내내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 탈출의 기본 조건은 뭐였죠? 121선이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이 있고 하단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이 있는데 결국은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들든 하단에서 매집산을 만들든 매집이 끝난 이후에는 121선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바닥 탈출 기법이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바닥을 탈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인데요.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의 관계사 AB 프로 코퍼레이션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지분 가치가 한 1조 원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B 프로바이오가 지분 가치가 약 4천억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유수가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급등을 하기 전에 어떤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21선하고 캔들이 거리가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121선을 돌파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라인을, 케인의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매집산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매집산에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약 480원. 동전주인데 동전주들에도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산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다가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최근 같이 약 3장,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으로 3일간에 약 100%라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보통 200%, 300%도 가는데 최근에 보면 상한가 두 번 가고 하락 추세로 반전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장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장에서의 어떤 그런 탄력은 그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급등 3단계 기법이죠. 지금처럼 9월에 하락장에서도 이런 패턴을 만들고 나서 상승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1차 상승을 하면서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죠. 이 매집산에서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2단계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1단계는 매집산을 만들고 2단계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저 매집산하고의 어떤 키 높이, 눈높이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죠. 3단계는 그 다음 날 바로 우상향이 나올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렌시스 로봇 관련 주죠.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풍선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던 유진 로봇이라든가 스맥이 일주일 만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9월 들어서 이 종목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어떤 풍선 모양을 만드는지 아니면 초급 등 3단계 기법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풍선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풍선 모양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5일선하고 11선의 어떤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변곡점 기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9월 초부터 이런 매집산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장장 보름 동안 조장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산모양이 보이시잖아요. 캔들이 그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상한가하기 전에 이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이틀에 걸쳐서 2일에 걸쳐서 굉장히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변곡점 기법이죠. 그러면서 초급 등 상승 3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1단계 매집산의 모습이 보이고 이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이틀에 걸쳐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상향으로 가는지 잘 지켜보셔야 된다고 3단계 기법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매집이 완료됐으니까 그 다음날 3,500원에서 다이렉트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종목이 어저께 그죠? 어저께까지 이틀 동안에 약 2연산 갔으니까 70%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 300%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일단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한가 두 번 갔다는 그 기법은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틀간의 상한가에 아마 만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패턴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컴퓨스 홀딩스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상승장에서 가든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칠판 강의가 끝나면 HTS에서 하락장에 대비하는 어떤 기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컴퓨스 홀딩스 2년 전이죠. 2년 전에 보면 이 기법이 관통형 기법 관통형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잘 보세요. 5일선하고 11선을 2격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바로 2차 매수 변곡정 기법이라는 거죠. 변곡정 기법이면서 은봉을 어떤 이 종목이 1차적인 바닥을 다지고 급등을 할 때 누군가는 수익을 많이 내서 이익 실현을 했을 때 이런 은봉 자리를 양봉으로 감싸는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자리가 바로 관통형 기법인데 이 자리는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바로 며칠 만에 한 2, 3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두 번째 은봉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못 사셨다면 저는 은봉이 나왔을 때 양봉으로 받쳐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세 번째 매수급소였고 이 자리에 또 은봉 나온 자리에 바로 관통형의 모습이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4일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을 왜 설명을 드리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의 모습이죠. 상반기 때 삼성전자가 이 종목을 약 500억 투자한다고 해서 1차적인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급등이 나온 이후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컴퓨터스 홀딩스처럼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승, 1차적인 상승장에서 만약에 수익을 못 챙기셨던 분들은 2차적인 그 자리에서 누군가 2차 세력이 들어올 때 은봉을 감싸지는 관통형 양봉이 나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일주일간에 엄청난 큰 수익을 안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HTS에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관통형 기법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2만 원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은봉이 나온 다음 날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관통형 기법 첫 번째 구간이고 두 번째는 또 은봉을 휘어 감는 양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두 번째 자리에서 급소 자리에서 매수하면 오히려 엄청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칠판 강의에서 관통형 기법을 설명드린 이유는 좀 이따가 별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5.13 매매 기법인데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신규 상장주는 제가 신대가 비법 강의를 하면서 한 서너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하락장애에 왜 이런 종목을 다시 들고 왔냐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태껏 제가 20강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 매수 급소 자리 이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급소 포지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넉넉히 그동안 벌어놨던 수익을 다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 급소 자리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보세요. 이런 신규 종목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규 종목은 5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5, 2평 그렇죠? 5, 2평선이 생성이 되잖아요. 5, 2평선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종목은 5일째 되는 날 5, 2평선 위에서 만약에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던 자리가 약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는 뭐였죠? 이 종목을 제가 이 강의에서 두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매수 자리였고 이 자리는 매도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매도 자리에서 지금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났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세력들은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저기서 이미 1차적으로 다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이런 매도 자리, 매도 자리를 찾는 게 매수 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도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는 5일째 되는 날 여기서 5일선을 안착하는 자리는 매수 자리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5일선 기법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자리는 매도 자리라고 지지난주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코어 라인을 돌파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9월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장세로 접어들면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 추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매수한 세력들은 이 윗고리, 이 윗고리에서 이미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이 윗고리를 안착을 못하는 5일선 이탈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매도를 해야지만 매도를 해야지만 여기서 매수했던 그 수익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전화한 말씀 듣고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TS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자막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아침 그 전일 어떤 테마주들이 흐름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매매 11패턴 매매기법으로 움직일 종목들이 예상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1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료집 같은 것들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클리오라는 화장품 관련주죠. 클리오라는 화장품 관련주는 이 종목이 지난달에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매집샨의 모습을 만들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초급등 상승 3단계 패턴을 약 2만 4천 원에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오늘 또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월 달 접어들어서 웬만한 종목들은 어떤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변곡점 구간에서 5일선과 11선을 붙여놓는 변곡점 구간에서 3% 상승하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히려 5%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최근에 하락폭이 깊어지는 장세에서도 3일 동안에 약 8, 9% 정도 수익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설명을 드렸던 이런 세력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들은 이런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으로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큰 폭의 조종이 시장이 받더라도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느라는 화장품 종목을 한번 더 볼까요? 이 종목도 풍선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풍선 기법의 모양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풍선 기법의 모양이 그 전에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풍선 모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000원 자리였고 2,000원 자리였는데 1차 상승을 약 3,280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2,000원 자리에서 이 종목이 약 60% 일단은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풍선의 모습을 만들잖아요. 다시 한번 풍선의 모습을 만들면서 이 종목이 이런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세력들도 이 종목을 단기에 급등을 시키지 않고 어떤 포지션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캔들이 모습은 지금 통로 상단에 위치했다는 거죠. 통로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런 통로 상단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어느 날 관심 종목에 편집을 받았는데 이런 거래량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자리가 이 종목을 제일 저렴하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중국 소비위주를 설명을 하면서 쿠크홀딩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미 1차적으로 세력들은 8월 말에 매집을 많이 해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나 현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세력들은 이미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매집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풍선 통로 모양을 잘 만들고 가다가 지금 상단에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캔들이 위치는 하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마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일 추석 전에 내일 하루 거래량이 남았잖아요. 내일 당장 저 자리까지 상단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석 이후에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크홀딩스 외에 또 밥솥 관련주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PM풍령이라는 관련주인데 쿠크홀딩스하고는 동종업계 회사잖아요. 이런 종목은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이 풍선 기법으로 갔는데 어떤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지난달에 일단은 1차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었잖아요.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121선이라는 바닥도 탈출하면서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약간 통로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 자리가 PM풍령의 한 7천 원대인데 지금같이 9월 달 들어와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리에서 상한값 포함해서 약 4, 50% 상승을 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풍선 기법이나 초급등 3단계 기법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선 기법으로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모비스라는 종목이죠. 모비스라는 종목이 8월 달에 상승을 할 때는 8월 달에 상승을 할 때는 이 모비스라는 종목의 재료가 초전도체에 관련주였잖아요. 초전도체에 관련주로 이런 커다란 상승을 하면서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체력들이 초전도체에 관련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집을 하려고 저렇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풍선 모양은 아니에요. 매집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풍선 모양은 아닌데 일단은 1차적으로 주가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조종을 보이는 구간에서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런 풍선 모양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이 초전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캔들이 위치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로 암 치료 환자가 완전히 말기암 환자도 중입자 치료로 치료 성공 사례가 발표되면서 이 종목이 그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풍선 통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풍선 자리는 아니었지만 풍선 통로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이 들어왔잖아요. 이날이 9월 19일인데 바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풍선 기법의 통로 상단 매수 급소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3천 원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사면상을 가는 놀라운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대화제약을 한 번 볼까요? 대화제약은 지난 강의 시간에 바닥탈출 기법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닥탈출 기법은 뭐였죠? 바닥탈출 기법이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런 매집사안이 있는 상태에서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바닥탈출 기법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종목이 아직까지도 이런 추세 상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이제 화요일이니까 그날 한번 가볼까요? 화요일이니까 이날이죠? 9월 5일 화요일 날 소개를 시켜 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만 원의 바닥을 완전히 탈출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만 200원이었는데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약 4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급격한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빠지지 않는 종목은 다음 어떤 급등매매 11개 패턴 기법 중에 다음 기법을 누리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1차적으로 상승할 때는 바닥 탈출 기법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모습을 그리고 있죠? 풍선 모양이 지금 약 7, 80%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10월 첫째 주쯤에 어떤 풍선 통로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서 혹시라도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풍선 기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52주 신고가 종목을 돌파하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었듯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깊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지 않습니까? 52주 신고가 기법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해놓으셔야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패턴의 기법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세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한번 볼까요? 인스코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올해 갔던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인스코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바이오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52주 신고가를 보기 위해서는 52주 꼭지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3,650원의 윗골이 길게 단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하면 52주를 돌파하는 모습이 발생할 텐데 그런데 52주를 돌파하는, 52주라는 얘기는 1년 전고점이잖아요. 그 자리를 돌파할 때는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동안에 급등매매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11패턴 매매기법 중에 윗골이 안착기법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52주 신고가가 3,650원이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52주 근처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구간을 다이렉트로 한 번에 뚫는 종목은 거진 없어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에 그 자리에 매물대가 많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날 3,650원 이 자리죠. 한번 클로즈업해서 볼 겁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지정을 해드린 3,650원인데 이 라인을 다이렉트로 바로 돌파하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여태껏 거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윗골이 안착기법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세력들이 체크를 해본다는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그동안에 많이 정체되어 있던 장롱 속에 들어가 있던 매물대 물량까지 한번 이래 건드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윗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52주 신고가를 한번 찔러봤던 대량 거래량이 윗골이가 발생한 캔들이 그 다음 날 다음 날 이 윗골이에 안착을 하는 윗골이 안착기법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52주 신고가 돌파기법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 이 자리에서 만약에 3,6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신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신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올해 갔던 종목 중에 한 번 52주 신고가 기법으로 갔던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탈출 기법으로 한 번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런 52주, 그렇죠? 52주 윗골이가 발생한 자리에 이런 라인을 한 번 설정을 해놓고 한 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52주 제일 꼭지가 4,490원이었잖아요.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 그러면 EV 첨단 소재가 어느 날 2차 전지 재료의 어떤 호재에 힘입어가지고 4,390원 자리에 5나 한 번 볼까요? 쭉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소개시켜드렸던 자리는 뭐였죠? 이 자리에서는 바닥 탈출 기법을 한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닥 탈출 기법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4,490원만 기억을 해주세요. 4,490원인데 아까 인스코비랑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4,490원 자리예요. 52주 신고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아까 인스코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한 번에 뚫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한 건 바로 윗꼬리 안착 기법. 윗꼬리가 발생을 했어요. 한 번 4,490원을 뚫고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윗꼬리에 안착하는 그런 캔들의 흐름이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볼까요? 그 다음 날 그 윗꼬리에 안착하는 2% 우상향.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은봉이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이틀간에 2%, 4% 합쳐서 약 7%나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발생을 시키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세력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윗꼬리에 안착하는 윗꼬리 안착 기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날 종가 4,350원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52주 신고가 돌파 기법 매수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거기서부터 4,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었죠? 4,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갔었죠? 17,000원까지 가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대량 거래량 윗꼬리 역망치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죠? 이런 자리가 바로 꼭지라는 거죠. 봐보세요. 4,000원짜리를 17,000원까지 보냈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이 약 750%나 상승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래량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 자리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 기법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느 날 17,780원의 크롬 패턴이 보인다면 또 몰라도 이 종목은 당분간 그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역시나 올 상반기 때 급등을 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 52주 신고가 여기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여기 보면 윗고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이 자리가 꼭질하는 거거든요. 7,700원 자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나 이런 자리에 라인을 하나 거놓고 라인을 하나 거놓고 52주 신고가 만약에 근처에 왔을 때 윗고리가 발생한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급소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7,700원이었죠. 7,700원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발생을 했죠. 이 날이 언제냐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고리가 발생한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 정확히 올 3월 15일이죠.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인스코비하고 EV 첨단 소재랑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윗고리가 길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돌파기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윗고리를 발생시키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한 그러니까 앞전에 신고가인 7,700원이 매물을 다 소화하는 과정이 되려면 그 다음날 바로 우상향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이 그 다음날 바로 7% 상승. 우상향 패턴이 나오죠. 윗고리에 안착하는 그러니까 그 윗고리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에 발생한 윗고리인데 거기에 안착하는 우상향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거기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이그라라는 종목을 52주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급등매매 11패턴 매매 기법 중에 윗고리 안착 기법으로 접근하셔서 이날 7,720원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 두셨다면 52주 신고가 기법으로 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죠? 7,000원짜리가 3만 8,000원까지 가는 500%, 600%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처럼 방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뭐였죠? EV 첨단 소재처럼 위에서 몇백 프로나 상승한 종목이 위에서 윗고리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이 자리는 바로 이 종목이 꼭지자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추격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는 늦게 사셨던 분들도 다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 자리가 역시 여전히 그 자리가 3만 8,900원이었는데 자이글이 현재의 단가는 17,300원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그 자리가 역사상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에 EV 첨단 소재나 자이글이라는 종목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2, 3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굉장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보다 아까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장을 이용해서 역풍성 기법을 만드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석 이외에라도 그런 역풍성 기법들을 잘 노리셔야지만 급소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무자 샵 377에 급등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이어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6일 동안에 추석 연휴 동안에 주식은 잊으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